끝까지 파이 리안도 팡프라테 네 파이 리안도 팡프라테 펑시야 마이 흠크 예양마 층 마이 헨 새벽에 안개가 많이 껴서 앞에가 많이 안 보였어요 네! 맞아요! 새벽에 안개가 많이 껴서 앞이 안보였어요 여러분의 한국어 네 태국어 네 됐어요 시작 콩콩 늦은 두 바이 바이티 여름 늦은 번 가을 늦은 바이 바이 룸 늦은 늦은 나오 늦은 야 늦은 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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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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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람둥 노릇 룸 후 참 총 바이 바이 프리안 씨 예 바라라라라 그룹 위 위 위 위 위 위 차 위 사 사 사 사 간다 무 하이 마듑 마 꼴 바이 바이 하이 아 으 하이 마 드 마 과 바이 조 바이 adjusting 2일 Vorteils 제가 죽 Jana 그래요 Ik weet 네 guns 많이 고요 수키를 타요 Steel 60 10 60 60 제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갔어요. 제 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. 배 아이구야 수수 수수 나이 맥예아 아가자 구름 나이 맥예아 구름이 남아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가자 구름 나이 맥예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문제 하쿤 루쑥 이야이쿤쿠 루쑥 지금 잠을 자는게 어 기분이 나쁘면 잠을 자는게 좋겠어요 하쿤 루쑥 예 한국어 잘해요. 그렇죠? 훌륭해요. 잘하고 있어요.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, 문장들 중간 시험에 쓸 거예요. 이걸로 보고 공부하세요. 오늘 수고했습니다. 우리 인사할까요? 수원 선생님께 인사. 수원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